아 시작됐나요? 사인 좀 주지 우리 이승훈 센터장님도 김권진 부장님처럼 좀 텐션을 저는 텐션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요 좀 오늘 지쳐 있습니다 그냥 그러세요? 오늘 힘드셨어요? 회의가 많아가지고 세미나도 많고 회의도 많으신데 센터장님은 관리직이시면서도 그렇죠 또 이제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 페이퍼도 쓰고 계시고 세미나도 하고 계시고 또 필드를 뛰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애널리스트 다른 센터장님들보다 훨씬 더 바쁘십니다 요새는 그렇게 같이 겸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겸직을 하면서도 베스트로 꼽히고 있다는 거 우리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반도체 담당하시는 이승훈 센터장님이 저의 3개월 전 직장이었던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최근에 베스트 애널리스트 또 상을 받으셨죠 아, 예 그거는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애널리스트 그냥 인기 투표가 아니라 실적 추정치 정확도 목표 주가가 얼마나 실제 주가랑 같이 갔는지 가까이 갔는지 그거를 이제 정량 데이터로 뽑는 거라서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최근에 1등하신 반도체 분야 베스트 유진투자증권의 이승훈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먼 걸음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주 오십시오 시작도 안 했는데 아까 송도 딜러님이 다른 스타일이라고 완전히 김권진 부장님하고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라고 해주셨고 자, 혹시나 여러분이 반도체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채팅창으로 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체크해놨다가 이승훈 센터장님한테 대신 여쭤봐드릴게요 반도체주가 근래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 외국인 기관도 좀 사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제 뭐 그동안 너무 부진했었고요 주가가 사실 삼성전자가 1월 달에 고점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8월 중순까지 보면은 시장 대비해서 한 20% 정도가 언더폭품을 했었고요 하이닉스도 2월 달에 주가가 고점을 찍고 계속 흘러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거기다 아시는 것처럼 모건스탠리의 겨울이 온다 이 보고서 이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왔죠 물론 이제 그 전부터도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보고서가 단기 저점은 좀 잠기? 하여튼 저점은 좀 만들어주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뭐 좀 사기는 했지만 외국인이 뭐 아직은 저희가 뭐 거기에 큰 의미를 둘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매도세가 좀 잠잠해졌다 개인들은 여전히 좀 여러화 같이 좀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주가에는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본격적으로 달라졌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는 좀 이제 잠잠해진 것 정도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고 이게 추세로 갈지 어떨지는 뭐 역시나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기는 한데 그게 이제 왜냐하면은 사실은 펀더멘탈리 보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삼성전자 실적이 계속해서 지금 예상치를 상위하는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는 상황이 됐죠 지금 이 시점부터는 그러니까 8월부터죠 실제 8월부터는 현물 가격이 이제 좀 흘러내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고정거래 가격도 좀 빠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슬슬 좀 나오고 있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펀더멘탈이 약간 약해질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매도세는 잠잠해졌지만 완전한 어떤 추세 전환 뭐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하나 좀 이스모 센터장님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질문 올리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보는 대로 메모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반드시 경제적 자유님이 여쭤보신 DDR5 수혜는 언제쯤 올지 이거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좀 순서대로 해볼게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지금 시황 보려면 역시나 DRAM 가격 스팟 가격 조금 흐름을 봐야 되잖아요 DRAM 가격은 어떤가 요즘에도 계속 떨어지고 있나요 어때요 이제 스팟 가격은 사실은 떨어지는 꽤 됐고요 계속 슬슬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스팟 가격이 그렇게 비중이 이렇게 크지가 않죠 고정 가격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DRAM의 수요를 저희가 구분을 해보면 PC가 한 15% 서버가 한 30%대 모바일이 한 40% 나머지 기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PC 15% 중에서도 현물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 DRAM에서 차지하는 현물 시장의 비중은 한 1, 2%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현물 가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굉장히 먼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항상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가격이 업데이트되다 보니 그렇죠 고정거래 가격은 한 달에 한 번 또는 분기에 한 번 발표가 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미리 어떤 지표를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그거를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현물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작아요 하지만 그거를 들여다보고 있는 투자자들은 매우 많다 특히 경험 있는 투자자들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그렇게 좀 봐야 되는 측면이 있죠 그 DRAM 익스체인지 같은 사이트 유료 사이트를 통해서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DRAM 익스체인지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DRAM 익스체인지가 되게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알고 계신데 전혀 아니고요 어차피 업계에서 자료 받아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나라 용산 전자상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용산 전자상가에서 아무래도 이제 조립 PC는 아무래도 대만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편이다 보니까 용산 전자상가에 있는 딜러들이 자기네들이 거래하는 가격을 인터넷에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쌓이고 쌓이고 오래되다 보니까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여다보는 투자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증권사들도 그 가격을 많이 보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겹쳐지면서 지금은 나름대로 이제 의미를 갖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거기에 나오는 가격이 뭐 딱 정해진 뭐 그 가격대로 팔아라 이런 건 전혀 아닌 거죠 흐름만 유추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딜램 익스체인지 같은 거는 뭐 펀드매니저나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제 회사에서 이제 가입을 해서 그 아이디를 써서 보기도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비싸니까 못 쓰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나와나 애누리 사이트에 가면은 딜램 가격이 있거든요 그 PC용 딜램 가격 그 흐름 보면은 그것도 이렇게 단기 차트가 좀 제공이 돼요 네. 3개월 전에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의미 있을까요 그것도 혹시? 의미 있죠. 아 그래요?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과연 뭐냐 이제 이런 걸 봐야 되고요 네 딜램 익스체인지는 뭐 개인 분들도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당일 당일 그 가격은 다 볼 수 있으니까 네 네 그 뭐 변화 양상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가격에는 그러면은 뭐 겨울이 온다라는 리포트에서도 이야기했던 뭐 4분기 한 내년 1분기 정도까지 그럼 딜램 가격의 약세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저희는 뭐 제가 뭐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났습니다 올해 거의 한 3월달부터 4분기부터는 가격이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저희는 계속 보고서에 그렇게 표시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게 좀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죠 왜냐면 시장의 컨센서스는 올해 내내 심지어는 이제 내년까지 가격이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게 좀 주류였어요 근데 저희가 일단 우리 유진출하증권에서 4분기부터는 이제 가격이 좀 빠질 수 있다고 봤던 이유는 저희가 뭐 근거 없이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저희가 그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 대만 업체들의 월별 매출액 공시 데이터거든요 아 네 네 네 얼마 전에도 8월 매출 나왔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월 매출액을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정확한 자료가 되는데 저희가 뭐 한 대만에 있는 100여 개 업체의 IT 기업들만 추려가지고 트렌드를 보는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대만의 PCODM 업체들이 있어요 PCODM 업체들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들은 이제 퀀타, 컴팔, 위스트론, 인벤텍 뭐 이런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이 이제 뭐 하는 회사들이냐면은 HP나 델 또는 애플 등의 노트북을 대신 만들어주는 회사죠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 노트북의 한 80%가 그 업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굉장히 저희는 의미 있게 그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그 업체들의 매출액이 사실은 지금 한 5개월 연속으로 우리 YOY 즉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반도체는 되게 매출이 좋습니다 지금 삼성 하이닉스도 되게 실적이 좋고 대만의 이제 그 메모리 업체들이 좀 있죠 뭐 좀 작기는 하지만 그 업체들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메모리 부품을 사다가 노트북에 꽂아서 파는 세트업체들의 매출액은 전년비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 자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반도체는 일단 나오는 대로 다 사간다는 거죠 다 사간은 대신에 그게 실제 출하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다 수요단에서 좀 이상이 생겼다 그게 이제 수요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디램이나 우리 메모리를 제외한 다른 부품의 공급 부족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PCB라든지 또는 DDI라는 집들이 좀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조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출하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자 그러면 어쨌든 세트는 출하가 안 되고 다른 부품들 특히 디램과 같은 이런 부품들은 계속 지금 그 업체들이 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걔네 그 업체들은 이제 재고가 좀 많아 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시차를 두고 네.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 상황에서 수요가 크게 살아나지 않는다면 재고 조정이 좀 있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 때문에 올해 내 올해 안에 가격이 한번 조정을 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물론 이제 현물 가격이 계속 좀 빠지긴 했지만 이제 7월 8월 가면서부터 이제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최근 한 달 동안에 보면 이제 디램 가격 현물 가격이 한 30% 정도 맞아요. 확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물 가격이 빠졌다 그래서 이제 바로 뭐 고정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그 보장은 없지만 네. 가능성은 높아졌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4분기 때 가격이 빠진다 또는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1분기까지 가격이 빠진다 이게 시장의 컨설턴트가 됐어요 그렇게들 최소한 투자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제가 보면 6개월은 선행을 하니까 네. 아직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체들은 네. 그것보다는 좋게 보고 있어요. 시황 자체를 그렇게 안 빠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투자자들은 빠질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컨설턴이 됐다는 얘기는 주가에 반응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반기만 해도 사실은 이제 가격이 빠질 것 같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소수의견이었어요 소수의견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희망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반응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령 여기서 이제 현물 가격이 빠진다 하더라도 시장은 그 다음을 볼 거라는 거죠 아하. 어느 정도 한 그래서 한 7만원 초반대 삼성전자로 치면 뭐 한 7만 2천원 그래서는 조금 더 하반경직성이 있는 주가라고 볼 수도 있을 테고요 그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좀 복잡한 과정으로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희가 분석을 해본 바에 의하면은 삼성전자 주가의 빅랠리 네. 한 두 배 이상 이렇게 주가가 올랐을 때 네. 그리고 나면은 사실은 이제 조정을 받아요 네.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그 정도 올랐을 때 어느 정도 조정을 받냐면 30% 넘게 조정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번에 고점이 이제 9만 1월 달에 고점이 9만 1천원이었고 장중에는 이제 9만 6천 8백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30% 조정을 받으면 이제 7만원 깨진다는 얘기죠 6만원대 간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저는 그건 좀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제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상대 주가 코스피 지수 대비 삼성전자 주가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좀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 2010년 이후로 보면은 삼성전자 빅랠리가 있었을 때는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한 100% 정도 아웃포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역시 지수 대비로 한 20% 이상의 조정을 받는 게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그게 이제 한 두 차례가 있었는데 사실 이번 삼성전자 빅랠리 때는 100%까지 못 오르고요 2019년부터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전부터 올랐다고 해도 한 50% 정도. 과거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많이 못 오른 상태고 뭐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던 거죠. 그렇죠? 네. 반면에 이제 하락 정도는 사실은 옛날에 빅랠리가 있을 때 그 이상으로 현재 빠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 주가 상황은 코스피 지수랑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는 거의 저점에 가까운 거 아니냐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마침 그때가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들이 뭐 전대 미문의 강도로 매도가 나와서 더 이상 과연 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팔은 상태였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상대 지수라는 말을 썼는데요 상대 주가 기준으로 23을 저희가 이제 저점으로 제시를 했어요 아. 뭘 좀 아는 거네요? 그렇죠. 23이 뭐냐면 예를 들면 코스피 지수가 3200이다 그러면 3200 곱하기 23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한 7만 3천 원대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 정도가 거의 주가 저점일 것이다 그래서 또 때마침 사실 그 이후에 조금 올라가지고 어느 정도는 저희가 그렸던 그림이랑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정량적인 데이터 실적 추정치와 목표 주가 이 정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뽑는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신 이유가 있었네요. 역시 괜히 베스트가 아닙니다 아까 김병기 님께서 수고하세요 녹방 볼게요 라방을 못 보시고 나가시면서 또 슈퍼챗을 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기 님 고맙습니다 물 좀 드시고 가세요. 너무 멀리 났나? 네. 회의가 많아가지고 좀 목 상태가 근데 늘 허스키 하시던데요? 원래 안 좋은데 오늘 또 특혜한 거 같아요 아이고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이순수 센터장님이 근데 노래 잘하실 것 같아요 약간 허스키 하신 분들이 좀 락 이런 거 잘하시지 않나? 박완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돌변하실 수도 있어 아까 반드시 경제적 자유 님께서 그걸 여쭤봤습니다 지금 그런 뭔가 터닝포인트가 필요하다라고도 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DDR5 기대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DDR4가 대세인데 그 다음 세대에 램, 디램 DDR5의 그 수혜는 언제쯤 나타날까요? 라고 반드시 경제적 자유 님이 여쭤보셨거든요 뭐 그냥 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나타날 것 같고요 좀 빠르면 내년도 한 2분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빠르면 내년 2분기 그리고 이제 DDR5와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저 말고도 다른 애널리스들도 보고서를 많이 썼는데 이게 이제 DDR4랑 물론 이제 과거에도 DDR2, DDR3, DDR4 이렇게 나올 때마다 사실은 좀 변곡점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시장에서 막 기대하는 것만큼의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 게 일반적인데 DDR5도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얘가 DDR5과 DDR4 이전의 버전과 좀 다른 거는 여기에는 이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부가적인 기능들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좀 어려운 말로 이제 에러 커렉션 코드라는 게 에러 커렉션 코드 커진다는 의미는 웨이퍼 한 장에서 만들 수 있는 DRM의 개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또 칩사지가 커지게 되면은 수요일에도 사실은 그만큼 더 안 좋은 영향이 미쳐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내년에 이제 DDR5 시장이 열리겠죠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지가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고 가정을 하면 열리게 되면은 사실은 그 흔히 말하는 이제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충분한 물량이 그 공급이 덜 될 가능성 DDR5가 공급이 덜 될 가능성 이제 뭐 왜냐하면 칩사지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숫자가 좀 줄어드는 게 있고 똑같은 웨이퍼에서 만들더라도 양이 줄어드니까 네. 그리고 이게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지금 현물 가격이 좀 빠지고 있고 고정거래 가격도 빠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게 뭐 내년도에 가격을 확 뺄 만큼의 그런 물량 증가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게 이제 현재 에너지스트들 그리고 반도체 업체들 그래 거의 공통된 비슷한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잠깐 이야기하신 게 인텔의 CPU 역시 DDR5 램을 지원하는 CPU가 나와야 DDR5 램이 팔려도 팔리는 건데 그게 지금 뭐 이르면 뭐 연말 출시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네. 연말에 나오는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이 본격화되는 시기는 내년도 한 2분기부터 우리 디램 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실적에 미치는 시점이 내년 2분기라는 얘기일까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내년 2분기라는 얘기일까요? 근데 저는 이게 실적과 주가가 요즘에 좀 괴리가 굉장히 커요 너무 빨리 가기도 하고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저희도 이걸 이제 자료를 몇 번 쓴 적이 있는데 2010년 이전에는요.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랑 주가를 그리면 거의 같은 방향으로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2010년 이전에는 네. 그때는 애널리스트들이 정말 실적 추정치를 잘 맞추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시장의 온통 관심사도 삼성전자 실적 얼마 나오냐 이거에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집중이 많이 돼 있었는데 2010년 넘어가면서 특히 2013년 이후로는 이게 좀 다르게 움직입니다 어떻게요? 예를 들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삼성전자 실적이 계속 좋아요 계속 좋은데 주가는 1월 달에 고점 이후에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실적이 좋은데 보통 이제 사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제일 편한 게 뭐냐면 이 A라는 회사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식을 사세요. 이게 제일 편해요 그게 정석이죠? 그게 정석이죠. 삼성전자 주가는 그렇게 하면 틀렸다는 얘기죠 난이도가 너무 높은데요? 너무 높죠. 그래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특히나 시장을 대표하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주식의 성격 자체도 좀 뭐라 그럴까 시장 또는 매크로 이런 변수들의 점점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되고요 특히 기관 투자가들이 아시겠지만 액티브 펀드가 거의 침몰하다시피 그렇죠. 패시브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서 흔히 말하는 바텀업으로 기업 워닝을 보는 그런 매니저들보다는 매크로 플레이 이런 쪽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실적이 즉각 즉각 발령되는 것들이 좀 안 맞는 경향들이 많고요 거기에다가 또 퀀트 분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요 거기에 머신러닝 이런 것까지 도입되면서 투자 측면에서 네. 한 발 더 빨리 매매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안 가고 또는 반대로 실적이 떨어지는데 주가는 올라가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고 저희가 시체를 조정해 가면서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삼성전자 주가는 실적보다 얼만큼 더 선행하는지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이게 한두 분기가 아니라 한 서너 분기 정도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를 선행한다고 저희가 분석이 나왔어요 그러면 대단한 성장주처럼 거의 1년 가까이 선행을 한다는 성장주랑은 다르고 시클리컬하게 움직이는데 네. 그 사이트를 먼저 반영하는 그런데 이제 그거가 굉장히 빨리 반영이 되고 점점점점 빨라져가지고 어쨌든 한 3, 4분기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선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건데 더 어렵겠네요 너무 어렵죠 우리가 당장 다음 분기 실적도 잘 못 맞추는데 9개월 뒤 12개월 뒤의 실적을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약간 좀 상상의 날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희가 아까 지금 7만 원대 초중반이 주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그때 이제 8월 9월 뭐 이때 이때니까 그렇게 본 이유가 내년도 하반기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재고가 지금 세트업체로 가 있는데 그거에 따른 가격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출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첫째는 그 세트업체들이 가진 그 재고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데 이건 적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미 많이 축적해놔서 그런데 반면에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체들이 가진 재고는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서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가격이 빠진다고 볼 수 있죠 좀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올해 4분기 내년도 1분기까지 가격이 빠진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가격이 하락하거나 또는 기간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어느 정도 이하 가격으로는 출하를 좀 자제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간 전방에 있는 수요를 이렇게 봐가면서 자기네가 공급을 이렇게 밀당밀당하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반도체에서 빅그로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빅그로스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덕션 빅그로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쉿먼트 빅그로스가 있어요 쉿먼트? 쉿먼트, 출하 근데 이제 우리가 IR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제 보통 이 출하 빅그로스거든요 사실 근데 그 생산 빅그로스는 이제 투자 한 만큼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그렇게 조절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나온다고 이제 보여지는 건데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하게 되면 출하를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격을 어느 정도 맞춰 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모건스탠리에 이제 겨울이 온다 그 겨울이 올 수는 있지만 그렇게 길게 가진 않을 거다라고 보면은 제가 볼 땐 뭐 길어야 한 6개월 뭐 이 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 주가가 9개월 12개월 뒤로 선행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사실은 지금부터는 좀 좋게 봐야 될 타임이 아닐까 설령 디렘 가격이 빠지고 실적이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부터 좋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덧붙이자면은 아마 3분기, 4분기 실적이 또 둔화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실적은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만 IT 매출 분석하신 9월 13일에 나온 8월 대만 IT 기업들의 매출 공시를 바탕으로 분석하신 거 보니까 일단 둔화는 되고 있는데 그 전에 것도 리포트를 보니까 현물 가격은 하락되고 있지만 실적은 괜찮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거를 좀 어떻게 믹스를 해서 우리가 해석을 좀 해봐야 된다 이거 좀 어렵겠다 현물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의 한 1, 2%밖에 안 돼요 그렇죠? 나머지는 아직은 견고합니다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그리고 또 하나는 3분기 지금 환율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아요 달러 강세가 원화 약세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반도체 업체에 대한 실적 자체는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대만 IT 업체 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적어놓은 게 파머스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삼성이 미국 투자하는 거 지금 입지가 거의 결정된 것 같죠? 공시로는 아직은 결정 안 됐다고는 했는데 그리고 또 각 우리로 따지면 지자체에서도 엄청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좀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그 지자체에서 받는 혜택들이 어떤 펀더멘털에 좀 미치는 영향들이 좀 있을지 아 글쎄 뭐 어차피 뭐 혜택은 좀 받을 것 같은데 일단 언론에 나온 거는 이제 텍사스의 테일러시 그렇게 얘기가 좀 유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는 있는데 오스틴하고 테일러하고 뭔지는 모르겠네요. 텍사스는 언제 크니까 사실은 이제 오스틴이 사실은 거의 주도죠. 거기에 이미 공장도 있고 거기에 하는 게 사실은 좀 자연스러운데 테일러라는 시에서 좀 굉장히 30년 동안의 그런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좀 유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 삼성은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요 테일러라는 데 저도 잘 몰랐는데 왜냐면 너무 작은 도시에요. 면적이 한 53제곱킬로미터? 그럼 굉장히 작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작습니다. 소초구만 하다고 보시면 돼요. 소초구가 한 47, 48 정도 되니까 소초구만 아주 조그만 도시고 인구도 17,000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요? 완전히 작은 동네네요. 네. 아주 작은 동네죠. 정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언론에 그렇게 나왔는데 저는 글쎄 뭐 거기에 반도체 삼성전자의 거대한 반도체 공장이 들어가서 빵 다 차지하겠는데? 네.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한 100만 제곱미터니까 가로세로 한 1킬로 정도 그 정도 크기가 되는데 여기는 53제곱킬로미터니까 가로세로 한 7킬로 좀 넘는 정도죠. 사실은 굉장히 삼성이 이제 거기서는 엄청난 거의 7분의 1?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한 50분의 1 정도 되겠죠. 아 50분의 1이요? 네. 그 정도도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고 그런 운영 능력이 충분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심이에요. 의심이고 삼성은 제 생각인데 제 생각인데 그걸 지렛대로 오스틴 내에 아 받아내려고 더. 네.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미 그 오스틴 현재 공장 그 뒤로 부지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삼성이 사놓은 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삼성이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는 되게 중요한 투자가 될 것이고요. 이거 자체가 뭐 실적의 무슨 큰 도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삼성이 파운더리 공장을 짓는 건데 그러면 펜리스 고객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급선문데 전 세계 펜리스 시장에서 이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60 한 5%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거를 바탕으로 자국 내 생산 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삼성이 미국을 안 가고 우리가 파운더리를 키우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쪽으로 올해 안에 이제 결론이 난다고 보고 있는데 올해 안에 결론이 돼서 투자가 진행이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의미는 가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삼성이 올해 1월달 이후에 주가가 계속 부진했던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운더리 실적이 되게 부진했어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1분기 때 파운더리 에서 그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의외로 적자가 났고요. 그리고 2분기까지도 삼성의 그 EUV라고 하는 5나노 기술의 수율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주가에는 좀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사실은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율도 좀 좋아지고 또 하나는 언론 에 보면 이제 TSMC가 파운더리 가격 인사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TSMC만 가격을 올리는 건 아닙니다. 삼성도 올립니다. 삼성도 올릴 수 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회사들이랑 그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 픽스가 돼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상반기까지는 그 기존 계약으로 진행이 됐던 것이고 기존 계약이 끝났고. 네.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그 계약을 리뉴얼하게 되면서 하반기 때는 인상된 가격으로 아마 그게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삼성도 파운더리 쪽에서 하반기 때 또 실적이 좀 좋아지는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인데 삼성한테 주가가 아주 큰 상승을 했을 때 보면은 그때 이제 주가 올린 가장 큰 원인이 삼성이 디램 잘해서 올린다 이건 아니었어요. 파운더리에서 TSMC를 한번 따라 잡느냐 네. 이제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간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하반기 때는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조금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면은. 하반기의 파운더리 측면에서 TSMC를 뭔가 따라가는. 뭐 아직 뭐 좁힌다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반기 때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만회하는 그런 실적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방법은 어떤 게. 그 말씀은 수율이고요. 수율에서. 또 하나는 가격 인상이죠. 수율과 가격 인상. 그러면 이익률도 좋아지고 네. 매출도 좋아지는. 특히 이제 파운더리 부문에서. 아까 현이파리 님이 이걸 정확히 여쭤보셔가지고 국내 파운더리 사업 전망 부탁을 드렸는데 이걸로 이제 그 답변이 좀 가름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노후부자되기 님이 특히 이제 파운더리 분야에서 뭐 M&A 같은 것도 이제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채팅창에 많이 계시네요. 이게 사실 M&A 정보는 사실 회사 내부에서도 고위급 일부만 알고 있는 거라서. 그렇죠. 우리가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뭐 방향에 대한 뭐 제안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저도 뭐 제가 제가 불만을 표시한다고 삼성이 뭐 꿈쩍하진 않겠지만. 저는 사실 애널리스트로서 그 삼성전자에 굉장히 많은 애정도 있고 또 조금 안타까움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를 성장주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뭐 가치주로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둘 다였으면 좋겠는데. 근데 삼성전자가 보면 2012년도에 그때 신라호텔에서 그 애널리스트 데이라는 걸 좀 이렇게 좀 대대적으로 열었어요. 물론 이제 그전에도 사실은 애널리스트 데이라는 걸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뭐 싱가포르에서도 하고 뭐 미국에서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2012년도에 좀 열었습니다. 그때 왜 열었냐면은 2012년도에 삼성전자 매출액이 200조를 넘어섰습니다. 2012년도에. 그러면서 2020년 목표를 좀 거창하게. 왜냐하면 그때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를 얼마로 제시했냐면은 2020년 목표 400조를 400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얼마냐면은 작년에 236조입니다. 얼마 못 갔네요? 못 갔죠. 네. 그러니까 거의 8년 동안의 매출 성장률이 누적으로 18%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연간 매출 성장률이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2% 성장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GDP가 그 정도, 그거보다 더 많이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안타까운 게 이제 삼성이 물론 그때부터 수익은 많이 벌었죠. 특히 이제 반도체가 한 번 슈퍼사이클이 한 번 나오면서 이익은 많이 벌었지만 사실은 매출액이 상당히 좀 막혀 있었던 거죠. 매출액이 왜 막혀 있었냐. M&A를 못해서 그런 거죠. 결국은. 자체의 그런 비즈니스만으로 성장하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 사이에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흔히 잘나가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무지막지한 M&A를 통해서 물론 뭐 좀 다르죠. 반도체나 하드웨어 하는 거랑 플랫폼에는 분명히 다르지만 그 잘나가는 회사들은 굉장히 공격적인 M&A를 하면서 계속 그 덩치를 키워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던 거죠. 좀 안타깝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도 이제 지금은 M&A를 좀 의미 있게 하겠다 이런 걸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의미 있는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그런 와중에 저희가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했던 잠재적인 삼성이 이런 회사를 한 번 M&A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이 하나 둘 다른 업체들한테 다 인수가 됐다는 것들이 ARM이라든지 몇 군데가 좀 안타깝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더 이상은 늦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더 성장하겠다. 그걸로는 분명히 지금 한계가 있거든요. 전 세계가 융복합화되고 모든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진 상황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거기에서는 좀 더 전향적인 그런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ARM, 글로벌 파운더리, 인텔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열심히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시점에 제가 그 여쭤보려고 했는데 정확히 대구남자님이 그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삼성 M&A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반독점 심사가 아닐까요?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태클 걸고 중국이 태클 걸고 이렇게 승인을 안 해주면 M&A 승인을 안 해주면 결국에는 그 나라 가서 영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인수도 이제 물거품이 되는 건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그건 뭐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까요. 그러니까 시도조차 안 해보는 거는 더 문제예요. 아니 그러니까 삼성이 예를 들면 메모리 업체를 인수하는 건 이건 안 되죠. 더 이상은. 이거는 아무 시력이 없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는 독과점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예를 들면 지금 삼성이 잘 못하고 있는 분야들, 파운더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자동차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분야에서는 사실은 독과점 이슈랑은 좀 거리가 있죠. 그러게요. 그런 거는 좀 희망이기도 하고 물론 삼성이 배당 많이 하고 가치주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진정한 성장주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M&A 계속해야 된다고 보니까 2018년에 매출이 243조였고 2019년에 230조, 지난해 230, 한 7조 정도 됐었고 저희가 맨날 수익성, 영업리 이런 것만 신경을 썼지 매출은 별로 머리에 안 남고 그러니까 저도 다른 방송에서도 한 번 삼성전자가 8년 동안에 200조에서 236조 됐다. 그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장을 못했네. 명확해지는 거죠. GDP만큼도 삼성전자 매출이 성장이 안 됐다. 와 이거 참 상식적이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아까 아톰K님이 여쭤보셨는데 약간 그 비메모리 쪽, 삼성, 하이닉스도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래서 테스트 소켓이라든지 오셋이라고 하는 후공정 테스트 조립, 검사 패키징 이런 쪽들은 그래도 안 좋은 데서는 좋을 거다라는 전망들은 많았잖아요. 지금은 좀 어떤가요? 이거는 삼성전자 얘기라기보다는 관련된 서플라이체인의 다른 업체들을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파운드리, 파운드리 하고 있지만 올해 대만의 주가를 보시더라도 TSMC보다 대만의 후공정 업체들이 주가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ASE를 비롯한 이런 업체들이 더 많이 올랐고 당연히 반도체의 특성이 기존의 IDM 업체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업체에서 페미니스 파운드리 모델로 전환하게 되고요. 그때 그 서플라이체인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페미니스가 주문을 주는 거죠.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 중간에 디자인 서비스 업체가 있고 파운드리가 있고요. 맨 끝단에 후공정 업체들이 자리하게 될 텐데 같이 성장한다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반도체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쓰여지는 어플리케이션이 되게 많아지게 되면 후공정단에서의 변화 양상이 되게 많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중요한 것들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래서 지금 테스트 소켓 얘기하셨는데 그쪽에 중요한 건 뭐냐면 굉장히 빨리 대응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전망사는 수요에 맞춰서. 네. 수요에 맞추고 그 최종 고객들이 요구하는 스펙에 맞게 테스트 소켓을 디자인해가지고 빨리 그걸 테스트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업체들 대표적인 회사들이 있죠. 우리나라 예를 들면 리노공업 같은 회사들은 오늘도 거의 6.7% 급등하더라고요. 제가 요새는 이제 리노공업을 많이 커버는 못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제가 젊었을 때는 가장 제가 좋게 보는 회사가 리노공업이었었거든요. 그때도 훌륭한 회사였고 지금도 거의 원더풀 컴퍼니가 그러니까 이제 리노공업은 2000년도에 상장한 이후에 지금 20년이 됐는데 대단하죠. 회사가 누적 영업익률이 38%니까 이거는 이 회사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 그게 뭡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는 이제 회사를 가보시면 알게 돼요. 아, 그래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좀 하여튼 그런데 회사를 가보시면 아, 이 회사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 라는 것들을 좀 느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참고로 회사는 부산에 있습니다. 아, 부산에 있나요? 2000, 지금 2000년 주가 2002년이 1900원, 2000원 2000원이었는데 지금 21만 와, 역시 훌륭한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작년 기준으로 한 40배 넘고 올해 기준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밸류에이션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이 안 나가. 그렇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또 제일 좋아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하여튼 특별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그 오셋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고 그중에서도 테스트 테스트, 네. 소켓도 좋게 보시는 거고 아톰K님이 이제 그거를 여쭤보셨고 아까 딩그린님이 주신 질문이었는데 삼성이 3나노 이제 공정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방식도 좀 다르다고 하고 게이트 오로라운드 뭐 이런 형식으로 간다고 하는데 사실 5나노 수율도 아까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5나노 수율도 빨리 올려야 되는 것도 과제고 그런데 이제 3나노까지도 완성을 해야 되고 그걸 더 어렵다는 공정인 게이트 오로라운드 방식 GAA로 가야 되는데 이게 언제쯤 될 수 있을까요? 회사 입장에서 예전에 2020년에는 양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사실 EUV 기술이라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회사 낳을 좀 제품을 나와봐야지 알 것 같고요. 지금 3나노는 글쎄요. 저는 뭐 한 내년 말 뭐 이 정도부터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V가 어려운 거는 사실 삼성이 5나노 수율이 좀 안 좋았다고 하는데 사실 TSMC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TSMC가 잘하고 있는 건 맞지만 지난번에 TSMC 실적 발표 때 그 이야기가 살짝 나왔는데 TSMC가 매출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마진이 시장 예상치보다 좀 안 좋았어요. 심지어는 자기네들의 가이던스보다도 좀 낮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매출이 좋은데 수익성이 안 좋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5나노 때 제품의 마진이 회사 평균을 하회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곧 수율 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삼성이 EUV 잘 못한다. 이렇게 뭐 좀 폄하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EUV 장비는 기존에 있던 리소그라피 장비와는 달리 렌즈를 쓰는 게 아니라 거울을 써야 돼요. 레이저를 반사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빛을 다루는 게 반도체 핵심 기술인데 그만큼 이게 좀 어렵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펠리클 기술이라는 게 아직 완벽하게 자리를 못 잡았고 삼성도 지금 사실은 펠리클을 일부 쓴다고는 하지만 투과도 이런 면에서 상당히 지금 문제점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게 개선이 되느냐 이런 것들 같이 봐야 되는데 아마 아까 제가 하반기 때 수율이 좋아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게 지금 ASML과 뭔가 기술 개발이 좀 잘 돼가지고 투과율이 상당히 좋은 펠리클 이런 것들이 쓰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3나노 GAA 공정 같은 경우는 더 어렵겠죠. 더 어렵고 아직은 양산 제품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저희는 시간을 두고 이거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요. 빠르면 내년 말에나 양산이 가능한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삼성이 3나노를 언제 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7나노 5나노 이쪽에서 조금 더 빨리 끌어올리는 게 수율을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나노로 나아가기도 해야 되고 5나노 수율도 올려야 되고 또 GAA라는 게 처음 해보는 시도이기도 하고 어려운 기술이니까 조금 더 우리는 시간을 갖고 좀 볼 필요도 있겠고 주가도 그걸 어떻게 기다려줄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까 힌돌님께서 리노공업 대표님이랑 우리 회사 대표님이랑 골프 치던데 훗 이렇게 하셨는데 힌돌님 어느 회사 다니시는지 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거다 9월 13일이면 어제죠? 어제 쓰신 리포트네요. 대만 IT 업체들의 8월 매출 분석을 하셨는데 6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모멘텀이 좀 둔화되고 있다. 대만 업체들 그러면 여기 확산되는 모멘텀 둔화세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하고 이걸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트가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제 따지고 보면 사실은 올해 작년하고 올해의 IT 산업의 가장 큰 변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 예측도 다 틀렸고요. 수요가 많이 예측할 수 없죠. 다 틀렸고 그러면서 또 틀렸다는 얘기는 이제 안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예상보다 너무너무 좋은 부분도 있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노트북이죠. 노트북 판매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의 ODM 업체들이 지금 얘네들이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 YOY 매출액이. 그게 뭘 의미하느냐. 아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째는 부품 부족 이슈가 있고 또 하나는 디멘드가 어느 정도 좀 피크아웃하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우려도 좀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이제 오늘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그게 극명하게 나타났는데 오늘 뭐 아시겠지만 다 여행주나 이런 것들이 지금 크게 올랐잖아요.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아직은 뭐 코로나를 저희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틀 연속 1400명대로 지금 조금 이제 두나제가 나타났고 미국도 조금 꺾이는 조심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좀 반대가 됐는데 오늘 여행주나 뭐 이럴 내조 관련주 이렇게 많이 올랐죠. 결국은 그동안의 소비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여행을 못 가고 다른 데는 돈을 쓸 데가 없다 보니까 집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노트북 노트북 필요하고 컴퓨터 모니터 뭐 이런 거에 또는 가전 뭐 이런 쪽에 소비를 굉장히 많이 했죠. 앞으로 리오프닝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뭘 할 거냐 즉 여행이나 서비스 이쪽에 지출을 할 가능성이 많아질 거 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동안 되게 좋았던 이 IT 세트 이쪽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이 대만 데이터에도 어느 정도 저는 잃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 업체를 중심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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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모멘텀 둔화가 좀 확산이 되는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아까 제가 그 반도체 협력 가격도 빠지고 있고 이게 내년도까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하고 조금 맞물려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조금 조심조심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실적은 둔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 그거를 바탕으로 깔고 그렇죠. 그렇지만 주가는 이미 우리가 1월 달부터 지금 계속 빠졌잖아요. 3년 전 주가는 상당 부분을 지금 반영을 해놓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 여기서부터 실제로 이제 세트 판매가 둔화되는 것들을 보더라도 놀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이 영업리익에서 차지하는 게 거의 한 3분의 2 가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절대적이긴 한데 그래서 스마트폰이 크게 차지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폴더블폰이 잘 팔린다니까 이게 어떤 조금 투자 심리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펀더멘터리나 실적 개선에 어떤 좀 긍정적인 영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폴더블폰. 잘 팔리면 좋죠. 잘 팔리면 좋은데 당연히 또 실적도 좋아질 것이고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3분기 실적도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15조 원대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런데 폴더블폰 아니요. 전체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이 15조 원대를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반도체는 반도체고 또 폴더폰이 생각보다 더 좋은 것들이 하나둘 포착이 되고 이러면서 아마 3분기 실적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성급하지만 시장 컨센서스보다 잘 나올 것 같아요. 나올 수도 있다.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머니머지에도 삼성전자 주가의 핵심 드라이버는 사실은 스마트폰은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폴더블폰이라는 측면에서 좀 다르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산업 자체가 더 이상 성장 산업은 아닌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잘하는 거 이거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고 역시 삼성은 머니먼지에도 반도체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 그중에서도 파운드리 그래서 마련하는 게 사실은 주가의 가장 중요한 변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그 또한 제조이기는 한데 약간 뭐 설계라든지 이런 쪽 펜리스 쪽에서는 조금 뭔가 돌파구가 보일 만한 게 있습니까 그게 사실은 좀 부가가치가 더 펜리스요 다 잘하면 좋겠죠. 다 잘하면 좋은데 사실은 그게 이제 삼성전자가 가진 딜레마 중에 하나 제가 항상 여러 개 얘기를 하는 게 삼성 파운드리 둘 다 잘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펜리스랑 파운드리 사실 고객과 서비스의 관계인 건데 고객사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우리 제품을 만들겠다. 이거는 사실 좀 약간 컨플릭트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옛날에 CJ제일재당이 밀가루도 팔면서 직접 빵도 만들겠다 그래갖고 이제 시끄러웠던 약간 그런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삼성전자는 거기에 또 세트 사업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엑시노스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기대감들이 좀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삼성전자 엑시노스 칩을 쓰는 핸드폰은 거의 없어요. 삼성을 제외하거나 삼성도 좀 섞어서 쓰죠. 퀄컴 거로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통신사들이 그 칩을 요구를 하는 거죠. 퀄컴의 베이스밴드 칩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건데 예를 들면 애플이 그걸 쓰겠습니까? 아니면 하웨이가 그걸 쓰겠습니까? 엑시노스를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페리스도 잘하면 좋겠죠. 삼성이 압도적인 성능에 어떤 인공지능 칩을 예를 들어 만들었다. 그러면 더할래가 없겠지만 제가 볼 땐 성능이 비슷하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 가지고서는 실적을 내는 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삼성도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파운드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파운드리는 파운드리 서비스라 그래요. 서비스 해주는 거죠. 파운드리 제조라고 안 하고 파운드리 서비스라고요? 물론 제조 서비스죠. 제조 서비스인데 기본적으로는 서비스라는 말이죠.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효점을 둬야지만 파운드리를 더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제가 다른 데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TSMC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TSMC는 IR 할 때마다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삼성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것 보다. 삼성 들으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삼성에 자기네 칩 비즈니스가 있죠. 비물이 칩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PMIC도 있고 DDI도 있고 잘하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 CMOS 이미지 센서 이런 거는 소니라는 거 어깨를 나라내려 정도로 강한데 그런 거를 뺀 특히 프로세서 이런 거는 사실은 아무리 성능이 좋다고 이번에 엑시노스가 성능이 좀 좋다고 해서 물량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있는데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 자체보다는 오히려 저는 삼성의 그런 역량을 감안했을 때는 파운드리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더 성공의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하는 거에 집중하고 훨씬 더 월등한 프로세싱 성능을 또 보여줘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사실 유진투자증권 이승훈 센터장님이 저녁 약속이 6시 반에 있으셨는데 그것도 좀 미루시고 저희 와이스트릿을 위해서 좀 장시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질문 올려주신 것도 저희가 좀 제대로 소화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승훈 센터장님 종종 좀 나와주십시오. 여기서 유진투자증권까지 솔직히 힘껏 드라이버 치면 이제 공 닿을 거리이긴 합니다.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도 좀 보내주시고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와이스트릿과 유진투자증권도 시너지를 좀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좀 인사하면서 끝낼까요? 문화인류학도님 딩그리님 슈퍼풍댕이님 에라이님 백봉 장군님 하은희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힌돌림은 직장을 얘기를 안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항상 매일 오후 5시에는 시장 정리도 하고 투자 전략 섹터 공부도 함께할 수 있는 와이스트릿 오후 5시 라이브를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승훈 센터에 이어서 보내드리고 같이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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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